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오늘도 산채품 판매 영상을 올려봅니다. 총 2세트고요. 먼저 1번 보시겠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단엽성변이죠. 까닭지에 뿌리, 생강근, 뿌리 잘 내렸고요. 엽성은 아주 플라스틱입니다. 사이즈는 6cm에 0.5cm 그리고 두번째는 스입니다. 뿌리 두가닥 잘 내렸고요. 생강근 실물 색감은 좀 더 황색이 가미된 그런 용자입니다. 사이즈는 10cm에 이 폭은 0.6cm 정도 나오네요. 1번 판매가 6만원입니다. 잘 보시고 금융의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판매가 6만원입니다. 오늘 산채한 서조 1번 판매가 6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녹이 좀 많이 찬 것 같은데 신화때는 더 노란색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1번 판매가 6만원입니다. 1번 판매가 6만원입니다. 그리고 1번 판매가 6만원입니다. 1번 판매가 6만원입니다. 오늘 신화 초계가 연미 끼가 가진 3반이더라구요. 그래서 연미는 한 입장만 연미가 났고 내년 신화가 어떻게 나올지 쪼악과 기대가 되는 그런 종자로 보이네요. 1번 판매가 6만원입니다. 1번 판매가 6만원입니다. 3만원입니다. 3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오늘 산채한 형제죽 서고요. 사이즈는 대략 서들이 키가 13에서 최대한 18종도 나오네요. 실물 색감입니다. 선은 총 3개고요. 이번 판매가는 엽성 서 3개치하고 연미지는 3반이파리 하나 연미는 올 신화 한 입장에만 연미가 졌습니다. 내년 신화에는 연미가 안 나올 걸로 보이는데 난초 속은 난초만 한다고 이번 판매가 4개치 해가지고 6만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독자 분이나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서가 사이즈가 13에서 18 이 폭은 0.6에서 0.7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연미 3반은 사이즈가 모축이 14cm에 이 폭은 0.6 정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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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